좋다, 팀. 이제 모여. 우린 여기 네팔에 있는 동제지점을 이유가 좀 있어서 점령하기 위해 날아왔다. 끔찍한 전투가 되겠지만,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원 병력들을 데려왔다. 잭, 그런 꼴로 전장에 가진 않겠지? 뭐, 왜, 보기 좋잖아. 아니, 안 그렇거든. 광대란 편먹고 같이 싸우진 않을 거야. 여기 가브리엘이 나더러 유행을 할라 하고 그러더라고. 그렇지, 가브라? 가브라 부르진 마, 난 니퍼다. 아무튼, 아나아마리가 이번 임무에 지원 가러 올 예정이다. 아나가 우리 후방을 지켜봐준다면 믿을 만할 거야. 그래, 아직 맞출 수나 있다면. 아나아마리요? 오버워치 창립 인원 중 한 사람? 죽음에서 돌아온 베테랑은 내가 만날 거라니. 아무래도 위도우 C학년도 아나님을 쓰러트릴 역부족이었나 봐요? 서류대로라면 분명 60세일 텐데. 라인하누트 씨도 아나님을 알고 계실까? 안 돼, 만져보고 싶어. 그건 좀 경절하겠지. 아,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아나왔다. 계획대로만 움직여,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주마. 잠깐, 뭐요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60세인 줄 알았는데? 맞아. 네? 진짜요? 그치만 정말 젊으신데? 화장. 화장? 그치만 눈은... 뭐 어쩌라고? 그, 그게... 어린 파라아란다. 모두를 위한 정의를... 여기에 애까지 데려오신 거예요? 전쟁터에? 아무래도 메르쉐가 맞았나 봐. 아무래도 오버워치는 실수 그 자체일지도...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는 건 무의미해. 76를 제외하고 하나되어 팀을 이루고 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. 말 한번 잘했네, 형. 그럼, 그랬지. 난 검은색만 입고 가끔은 진짜 진한 회색을 입어.